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후불교통카드는 다 사용하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는 스마트폰, 모바일 뱅킹에 익숙하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아직 PC, 인터넷 뱅킹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부 장소에서 갑자기 조의금, 소소한 계약의 계약금 등 소액, 입금이 바로 필요한 상황이 되면 은행까지 가야 해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카카오페이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이때 준비물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과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입니다. 여러가지 항목들을 필수는 모두 동의를 하며 진행하면 되고 어렵지 않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앱을 설치해도 되지만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메인화면 하단 오른쪽 끝 점 3개를 터치하면 제일 상단에 지갑 표시가 있고 그 아래에 카카오페이가 보입니다. 정보, 약관 동의, 휴대폰 인증, 이메일, 집주소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비번도 등록합니다. 충전을 위해 은행 계좌도 연결합니다. 계좌가 연결되면 계좌로 1원이 입금되고 이때 입금자명을 입력해 줍니다. 그 후 출금 동의 인증을 위해 페이 인증 또는 ARS 인증을 합니다. 저는 ARS 인증을 이용하여 인증했습니다. 계좌 별명도 입력합니다. 이제 충전 버튼을 클릭하여 머니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는 얼굴인식 아닌 비번 인증으로 진행했고 금액도 직접 입력으로 1만원을 충전했습니다. 이제 다른 계좌로 송금하기가 가능합니다. 이만 오늘 영상을 마치며 다음에 뵙겠습니다.